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특정 회사의 회장 부회장 그리고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어떻게 주가가 대폭락하기 이전에 어떻게 귀신처럼 그렇게 딱 매매 시점을 맞춰가지고 주식을 팔아서 수백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까. 물론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아니고 회장도 유능하고 상무도 유능하고 정무도 유능하고 사장도 유능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정 매도 시점을 딱 선택해가지고 주식을 다 팔아치웠다는 이야기는 뭔가 특별한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그냥 뭐 억지가 아니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추론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된 이런 서울가스가 폭락 대폭락 이전에 아주 대량의 물량을 그냥 매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시세차익을 누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가 그와 같은 문제를 검찰이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까. 문정부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점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실시됐던 공병호 tv의 설문조사가 2주 전이네요. 폭락 직전 매도 김익래 다우큐 매장 사퇴 시세차익 600억 사회하는 발표 5월 14일자 기사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이 없다면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 이런 설문조사에 대해서 1만 2천여 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96%가 관련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사퇴하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특히 대주주 입장에서 큰 시세차익을 누린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김익래 다우큐 매장하고 서울도시가스의 회장 내지 관련자들에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 특종입니다. 서울가스 폭락 직전에 매도한 대성회장 과거에 라등령 관계사에 투자한 적이 있다. 제가 아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 특종 같으니까. 사건이 이래요. 대성홀딩스 회장이라는 분이 장투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돈을 이제 특정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 회사가 팔리게 된 거죠. 누구 함께 팔리는가 이번에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라 대표. 라 대표 지금 라 대표한테 팔렸는데 라 대표의 최척근이 대성가스가 갖고 있는 대성창업투자 관계자들을 잘 아는 거죠. 김모 씨라고 합니다. 두 사람 라덕영 대표하고 이번 주가 폭락의 아주 중요한 주인공인 그리고 그 김모 대표가 상당히 미랄 관계를 갖고 있던 그런 척근이었는데 두 사람이 무슨 사업상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다투고 김모 씨가 돈을 달라 몇 십억을 요구했지만 그걸 거부하니까 김모 씨라는 사람이 본인들의 지인들 특히 라 대표에게 투자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시시의 폭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유출했고 그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일부 대주주들이 폭락 직전에 팔아치운 게 아니겠느냐. 이 사건이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되네요. 이제 서울가스 폭락 직전 매도한 대성 회장 과거 라덕영 관계사 라덕영 씨가 인수해서 자기 회사가 됐는데 그 직전의 회사를 회사의 창투를 통해서 돈을 투자한 겁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 다우데이터 140만 주 605억의 매도 4월 20일입니다. 한 발 더 앞서 가지고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서울가스 10만 주 456억의 매도 시세차익 4월 17일 김영민 회장의 동생이 최대주주인 대성홀딩서 서울가스 12만 주 538억의 매도 3월 2일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대주주들이 대량 매도한 것이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공병호 tv에서는 여러 차례 방송했듯이 이렇게 돈을 가진 사람들은 대형 높음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한국의 지금 법조계 상황을 보게 되면은 윤석열 하에서의 검찰이 이런 대주주의 관련 사항을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상세하게 파헤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서울도시가스 아마 형님 동생인 모양입니다. 뭐 아직 이제 예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서울도시가스의 관계자들이 고위청들이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3월 1일 날 매도해 해가지고 538억 4월 17일 날 매도해가 456억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겠느냐. 얘기도 기자가 그렇게 썼네요. 3년간 8에서 9배 정도 어린 시쯤에 절묘하게 주식을 팔아치우고 발을 뺐다. 시세 차익만 수백억에 달하는데 서울도시가스의 경우 2022년과 2021년도에 각각 영업 단기 순위기 173억하고 80억인데 단기 순위기 5배에서 6배가량이 되는 큰 돈을 주식 매도를 통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사람들이 당연히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저런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 한국 사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이런 것을 검찰이 어련히 파헤치겠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보고 완전히 두 발 두 손 다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안 믿는 겁니다. 그냥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가 너무나 횡행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봐주고 싶으면 다 봐주는 겁니다. 덧볼 수 있으면. 그냥 저는 그렇게 아예 안 믿습니다. 대주주들이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이례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각한 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아니 머리가 있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면 당연히 의심하죠. 특별한 정보에 여러분들 입수 없이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사전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용이나 주가 조작 정황 등에 대한 정보를 모종의 경로로 접하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게 뭐 기자의 억지 주장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지극히 당연하게 여러분들 내릴 수 있는 판단인 거죠. 불법적 주식 거래를 의심받는 대주주 한 명인 라드경 씨 관계사의 과거에 대규모 투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라드경 씨가 여러분들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회사의 서울도시가스의 여러분들 계열사인 대성창푸가 투자를 했다. 투자를 할 정도가 되면 과거의 여러분들 그런 경영진하고 밀접한 관계지 않겠습니까 해당 회사는 라 씨와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인물이 오래전부터 경영해 깊숙이 관여한 업체에서 대주주들의 관여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보도인 거죠. 아주 최측근이었던 이 라 씨 이번 주가 폭락의 중요한 그런 주인공인 측근이었던 김 모 씨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김 모 씨가 흘린 정보들을 다 이용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보고 그 김 모 씨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불법적 주식 거래를 의심받는 대주주 한 명이 투자한 창투사가 투자한 그 회사의 여러분들 실질적인 경영자처럼 행동했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밑에 댓글을 쭉 읽어보면서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보시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거죠. 블랙 재교님은 정말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일이다. 이게 찬성이 258 반대가 일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그런 주가 주식 매매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2님은 대주주가 묵인 또는 동의하지 않고서는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폭락하기 이전에 정보가 있었다는 거다. 그러지 않고 귀신도 아닌데 어찌 폭락을 예견하고 대량 매도를 할 수 있겠나. 52명이 찬성이거든요. 회사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주식의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나 이렇게 오너나들은 자기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가 동향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이렇게 주식을 부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겠나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의심이 드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별도의 이런 기사를 통해 가지고 대성 창투에서 20억을 투자받은 얍 컴퍼니 이걸 라덕영 씨가 인수를 했고 그게 실질적인 경영자로 자신의 최척근인 김모 씨를 파견했는데 여기에 김모 씨를 파견했는데 그 김모 씨하고 사이가 틀어져 버린 겁니다. 라덕영 씨는 얍 글로벌의 실진력 주인이 되었다. 그 라대표는 얍 컴퍼니의 600억 규모의 투자를 논의하면서 얍 컴퍼니를 창업한 안 대표의 사임과 새로운 이사지 선임들을 요구했고 거기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CEO 직속이라는 그런 직함을 들고 활동한 사람이 김모 씨인데 이 김모 씨가 라덕영 씨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관련 정보를 그냥 외부에 누출했다는 거죠. 라 씨가 3, 4년 전에 봉적적인 주가 조작을 시도할 때부터 김 씨도 함께 했지만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사적으로 이용한 등의 문제 때문에 김모 씨하고 라 씨가 갈등을 빚었고 결국은 결별하는 조건으로 라덕영 씨에게 주가 조작을 폭로하겠으니까 입을 막으려면 수십억을 내라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언론사에 제보를 했고 그다음에 당연히 라 씨가 여러분들 얍 컴퍼니와 관련된 본인과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거죠. 김 씨의 존재는 아무런 접점이 없어 보였던 김용은 그냥 소설을 쓰지 않더라도 저처럼 이런 관련 정보를 모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 검사에 다 알겠는데 라덕영 씨하고 첫 건인 김 모 씨가 틀어지면서 김 모 씨가 뭐죠 관련 정보를 언론계에 제보하고 동시에 본인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정보를 뿌린 거죠. 그 정보를 낚아채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빨리 그냥 돈을 그냥 주식을 팔아치운 사람도 있고 라덕영 씨 함께 급히 그냥 돈을 해소하라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됐네요. 라덕영 씨 일당에 투자했거나 라덕영 씨와 관련된 재력가들에게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내부 정보 이용 안 했을 가능성이 낮네요. 사건이 이 정도까지 알려지게 되면. 조선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다를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검찰이 묵기가 힘들겠죠. 참 요지경입니다. 대충 사건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주주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릴 정도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거네요. 뭐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명예를 걸고 검역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제대로 수사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대주주 측에서 해야 하면 필사적으로 노력 안 하겠습니까. 덮기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선을 보인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cg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4권까지 지금 출간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세울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